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문화축제가 진행됩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문화축제가 5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세계문화축제에서는 이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요리공예 등 다문화체험, 결혼 이주여성 합창단 행복 메아리 공연,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아버지 자녀 가족 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문화 요리공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중국 베트남 요리, 캄보디아 가랜드, 한국 스칸디아 모스 한반도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준비됐습니다. 군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세계문화축제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